우주에서 4개월 넘게 통신이 끊겼던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최고령 탐사선 보이저이로 보이저이로가 다시 말을 걸어왔습니다. 무려 240억 킬로미터 거리에서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최근 나사는 보이저이로로부터 드디어 엔지니어들이 해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신호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저이로는 지난해 11월 통신개통의 결함으로 지구와의 교신이 사실상 두절됐습니다. 이후 보이저이로는 0과 1이 반복되는 패턴의 의미 없는 신호를 지구로 보내왔지만 사실상 통신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때부터 나사과학자들은 다시 보이저이로와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낸 셈입니다. 하지만 보이저이로가 1970년대 기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통신 문제의 원인을 찾은 것일 뿐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게 나사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통신으로 47년 전 발사된 보이저이로의 임무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보이저호는 지난 1977년 8월 20일 인류의 원대한 꿈을 안고 머나먼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쌍둥이 탐사선 보이저이로는 목성과 토성까지는 비슷한 경로로 날아갔지만 이후 보이저이로는 곧장 지름길을 이용해 태양계 밖으로 2호는 천왕성과 해왕성을 차례로 탐사했습니다. 보이저이로는 현재 지구로부터 약 240억 킬로미터 떨어진 선간우주를 비행 중입니다. 이 정도면 지구에서 쏜 전파가 보이저이로에 닿기까지 거의 하루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약 300년 후 보이저호는 우리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해성드래고향 오르트 구르먼저리에 이르게 됩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착하는 시점은 무려 1만 6,700년 후입니다. 보이저호는 60개의 언어로 된 인사말과 이미지, 음악 등 지구의 정보가 담긴 황금 레코드판을 싣고 있는데 이를 외계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마지막 임무입니다. Hail. 소중한 설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